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저는 AM 송승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승재님. 네, 오랜만이네요. 제가 오늘 승재님 뵙자마자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며요? 하고 엄청 따졌는데 저점에서 못 샀잖아요? 하고 엄청 따졌거든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뭐 오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 거긴 한데요. 제가 승재님 믿고 지금 몇 주 동안 안 사고 기다렸거든요. CME 갭 채우러 내려가는 거 언젠가 하고 기다리면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요? 제가 또 전문가를 좀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별명이 그래서 송반꾼이 되셨다고 네, 그 뭐야. 근데 이제 2주 전 방송이죠. 2주 전 방송에서 여기서 추가 상승할 경우에 1봉 2평사 안착하면은 뭐 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상승에 대한 대응법 또 이렇게 드렸으니까 알아서 잘, 알아서 잘해라. 제가 2주 앞날에 제가 예산은 하질 못해요. 저도 매일매일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또 약속의 화요일 비트코인 가격이 귀신같이 하락했습니다. 또 화요일만 되면은 이렇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폭이 조금 크게 나오기 때문에 뭐 재미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24시간 기준으로 1.3% 정도 하락해서 6만 2천 달러 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6만 2천 9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만 해도 6만 3천을 보고 온 것 같은데 그새 방송을 시작하니까 6만 2천으로 6만 2천 9백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은 다행히도 2천 6백 달러 선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도 0.1% 상승해가지고 지금 2천 6백 19달러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더리움이 일주일 사이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14% 가까이 오르면서 3천 달러 선 회복 하나 좀 궁금하긴 한데 조금 이따가 승재님의 차트로 한번 확인해보시도록 하고요. 솔라나가 0.6% 하락하면서 145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XRP도 0.8%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0.58달러 선이고요. 계속 0.58달러 선에서 더 끝에 뒤 자리가 2냐 9냐 이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XRP는 아무래도 SEC와의 항소가 이뤄지냐 아니냐가 완전히 종결이 돼야지 가격 면에서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제 확인했을 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상승한 상태였는데 오늘은 다시 또 하락하는 알트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 승재님은 알트는 아직도 좀 흐름이 만족할 만큼 개선되진 않았다 하는 전망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요새 전망이 나름 괜찮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과거 패턴을 유지할 경우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올해 말 최고 15만 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할 거다 하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제임스 반 스트라덴의 분석이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24년 말까지 10만 8천에서 15만 5천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승재님도 저희 저 방명록에 비트 100K 가자 써주셨는데 올해 얘기시죠?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거의 그냥 고점 정도? 고점 정도? 어쨌든 하지만 다른 분석가들의 사이클, 패턴의 분석을 기반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이미 사이클의 저점에서 300% 상승한 상태고 그래서 이 패턴대로라면 연말에 155K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일주일 동안 15% 넘게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들도 과연 3K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3,000K 회복, 3,000달러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를 좀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6일부터 이더리움의 8시간 미결제 약정 가중 펀딩 비율이 양수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강세 전망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활동도 증가하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죠. 디앱의 거래수가 지난 한 주 동안 6.5% 증가하기도 하면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성장 뭐 이더리움의 거래 증가 또 디앱의 사용 증가가 현재 2,600달러선 지지선을 유지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뭐 이더리움 홀더로서 조금 있다가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과연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너무 보고 싶고요. 궁금하고요. 솔라나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가격 랠리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현재의 가격은 다지기 구간이긴 한데 랠리가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라는 분석입니다. 코인글래스 자료에 따르면 솔라나의 거래량은 98.87%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래량은 약 67억 달러로 거래 활동의 급증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래량의 증가가 솔라나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좀 긍정적인 심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더욱 강한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했듯이 24시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하긴 했는데 일주일 기준으로는 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알트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솔라나만큼은 차트가 좀 예쁘다. 보기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차트가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로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시작하실 거죠? 부평사나이님께서 올해 연말까지 올해 고점 정도만 회복하는 거면 시장 망한 거 아닌가 하는 예상은? 저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내년 한 3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고점 아니면 고점보다 살짝 더 신고점 갱신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 1분기부터 비트코인이 좀 아니요.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조금 횡보하는 동안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상승을 할 것 같고요. 1, 2분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과 함께 이제 2분기 때부터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가격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3분기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한 120K에서 150K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반감기 사이클을 기반으로 봐도 사실 올 연말이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까지는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세로이님께서 승재님 추천 듣고 마스크 네트워크에 몰빵 하셨었다고 몰빵? 기억하시나요? 네? 마스크 네트워크 그거를 왜 몰빵을 하시는지 그거는 완전 중장기 관점에서 아마 설명을 드린 걸 꺼고 그런 DCA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알트코인들도 내년 1분기까지 회복을 만약 하게 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진행됨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상승장에서의 알트코인 조정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상승장에서의 알트코인 조정 같은 경우가 좀 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내리더라도 적당히 이제 조정 주고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막 이제 규제도 들어오고 국내 거래소 막 상패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하니까 예상보다는 조금 많이 바닥을 친 거는 맞아요. 바닥을 친 건 맞고 그거 일부 코인들은 그 한 7, 8년 전 저점도 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좀 알트코인들에 대한 주의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뭐 장기적인 관점을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매주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나와서 공유를 데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을 참고를 했으면 사실 그런 알트코인에 대한 위험성, 주의를 느끼고 어느 정도는 조금 뭐 정리를 했어도 됐고 이런 부분이라서 그거는 좀 본인의 대응 영역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난 아예 진짜 이번 상승 사이클을 쭉 가져갈 거냐 이러면은 저는 뭐 크게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데 본인의 그런 그릇이나 마인드는 단기 투자자다. 사실 이러면 너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사실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론제버티 홍님께서 헬스하면서 듣고 있으시다고 승채형처럼 벌크업 할 거다 하셨는데 승채님은 저 벌크업 맞아요. 선출이셔서 약간 타고나신 그게 조금 있으시. 은이고요. 알트 사지 말라 해서 안 사시는 중이다 하셨고 맞아요. 헤리스 부통령도 암호화폐 지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누가 당선이 되든 암호화폐 시장에는 크게 악재까지는 아니고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되면 더 많이 오르고 헤리스가 되면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분석 대기 중이라 하셨으니 이제 슬슬 넘어가 볼까요? CME 갭 채우러 간다면서요. CME 갭을 전 체력가 이게 되게 높은 게 아직까지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저도 상승을 무조건 봐요. 상승을 보지만 일단 그 과정에서는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남겨두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너무 이게 방송 때마다 제 하락 얘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저도 사실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회복을 빠르게 해줄지는 몰랐거든요. 6만 4천까지도. 그렇죠. 저도 예상보다 되게 좀 많이 회복을 한 것 같고 되게 강한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6만 달러를 도달하기 전에 한 번 조정은 줄 줄은 알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지금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또 좀 중요한 구간이기는 해요.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6만 5천 달러의 중요 저항선을 두고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6만 5천 달러 저항선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하락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맞다. 반등은 많이 나왔으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하락 트렌드에서 이제 이 하락 트렌드를 깨기 위한 반등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이 고점 계속해서 고점을 낮춰왔던 직전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네.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고점을 높이는 추세로 전환이 돼야만 이 하락 트렌드 전체적인 하락 트렌드를 깨기 위한 이제 반등 추세로 전환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죠. 지금 테스트는 하고 있는 거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좀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만 5천 달러 저항선은 제가 봤을 땐 좀 급등 형태로 강하게 좀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제 돌파하는 게 아니라 돌파할 거면은 급등 형태로 크게 한 번 더 장대양봉으로 쏘면서 이제 돌파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온 이 상승 트렌드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 지금 무너질 위험도 있어요. 일단은 우선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은 6만 2천 3백 달러입니다. 6만 2천 3백 달러 이거가 사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고 6만 2천 3백 달러가 만약에 4시간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추가 하락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냐면은 지금 이 빨간색 2평선 있잖아요. 이 2평선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은 이 정도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격이 대략적으로 6만 1천 달러에서 6만 달러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6만 1천에서 6만 그러면은 1천에서 6만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 지금 자리는 6만 2천 3백 달러 기준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매수 전략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자리이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사실 이제 신규 포지션은 조금 자제를 하고 차라리 이게 이탈이 되면은 여기서 한번 반등 매수 전략을 차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도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는 조금 추세가 다시 한풀 꺾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6만 달러는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 6만 1천에서 6만 달러. 이 구간을 지켜줘야 되고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조금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격 좀 주의깊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가격 상승이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가 나면서 올랐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래도 한 25BP 정도 생각을 했는데 50BP나 내리면서 50BP가 나와버리니까 좀 그거에 따라서 또 강세를 보인 거는 맞는데 일단은 좀 역사적으로는 이게 보통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그 기점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정도 증시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세가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하락장이 온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조정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바닥을 한 번 형성을 하고 그 뒤에 진짜 본격적인 강세 사이클을 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랜 기간 금리 인상을 해왔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 동결을 하면서 수준을 유지를 해왔고 되게 장기간 후에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한 거라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봐야겠죠. 고용 지표도 계속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역사적으로는 좀 그래 왔다. 금리 인하 시작을 이제 기점으로 보고 한동안 이제 또 한 2, 3개월 정도 조정 흔들기 하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미 증시 역량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도 좀 맞춰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3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도 ETF의 효과였잖아요. 모두 패턴과는 벗어난 움직임이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ETF가 옵션 거래가 승인이 나게 되면서 그것도 뭐 아직 절차가 더 남아있긴 하겠지만 옵션 거래도 시작이 된다면 또 가격에도 뭐 평소와 패턴과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상승 요인들이 좀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형성된 상승 트렌드가 일단 깨지면 일단 이 추세에 대한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당장 바로 수직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조정하고 한 번 더 이제 오르는 형태로 갈지 이거는 그 주요 지지 구간 말씀드린 공유드린 그 주요 지지 구간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이탈이 안 되면 그렇게 갈 거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수시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매년마다 9월은 계절적으로 조금 조정의 분위기가 좀 강한 달이거든요. 항상 매년마다 그래 왔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좀 높아 보여요. 근데 이제 만약에 9월에 양봉으로 마감되면은 10월 한 달 과정 중에서 한 번 이제 조정은 발생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조정이 어떤 형태로 얼만큼 조정이 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CME 갭도 그에 대해서 뭐 채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지 아니면은 아 이거는 안 채우고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다 뭐 이런 가능성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CME 갭을 채우는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저쯤에서 사고 싶으니까. 이게 100% 채우는 게 아니에요. 100% 채우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사실 CME 갭을 채우지 않고 그냥 상승 사이클을 보여왔던 적도 몇 번 있어서 CME 갭은 그냥 최근에 들어서 채우는 움직임이 웬만하면 채우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을 뿐이고 이거를 100% 무조건 채우고 올라간다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CME 갭을 그동안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거는 이 CME 갭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상 제가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가 흘러가면은 CME 갭도 채우는 움직임이 될 수가 있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지 하락 요인이 CME 갭은 아니에요. 하락 요인이 CME 갭은 아니고 다른 요인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그냥 CME 갭이 채워진다 뭐 이런 이제 관점입니다. 그럼 지금은 저 중요한 6만에서 6만 1천 달러 선이 깨지면 그 상승 지금 잠깐 단기적으로 형성된 상승 트렌드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CME 갭을 또 채우러 내려갈 수 있다? 네. 저는 만약에 이거 6만 1천, 6만 달러를 만약에 이하로 또 마감이 되면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실 요 가격이 1봉 2평선이거든요. 1봉 2평선 원래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2평선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 강한 반등으로 2평선을 단번에 돌파해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눌림이 왔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항상 말했잖아요. 눌림이 왔을 때 여기서가 매수 타점인 거라서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기다려야죠. 지금 우리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수 타점이 이렇게 와서 반등은 나왔는데 크게 못 오르고 이렇게 꺾여버린다? 다시 이탈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강하게 반등을 해준 만큼 여기서는 빠지지 않고 빠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냥 쭉 흘러가줘야 돼. 이제는. 근데 여기서 다시 빠진다는 거는 이 추세의 힘을 잃었다는 거죠. 잃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6만에서 6만 1천 달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어제 본 그런 암호화폐 분석가 글에서도 5만 9천을 유지를 9월 안에 9월 동안은 5만 9천을 유지를 해야 10월부터 좀 강제 흐름을 탈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긴 했는데 딱 그 라인이 가장 중요한 가격대인가 봅니다.